A6의 인기가 엄청나네요, 진짜. 저는 지금 아우디 A6 신형 모델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모델은 2011년 7세대가 나온 이후에 나온 8세대 신형 모델이고요. 전체적으로 배우는 중입니다. 앞에 디자인과 실내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바뀌었어요. 예전에는 모니터가 살짝 튀어나와 있고, 구식의 느낌이 강했는데 듀얼 터치 스크린, 위아래로 이렇게 두어서 모든 것을 거의 터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게 터치하면 직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햅틱과 음향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눌렀을 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운전대 모양도 원래 동그랬는데 저기 가운데가 저렇게 바뀌었고요 전면부를 보시면 헤드램프도 원래 그냥 Y자 단순한 Y자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모양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닛 위에도 볼륨감을 더 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 쪽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한 줄만 가있었는데 지금 약간 더 볼륨감을 준 라인들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테일램프도 이렇게 가로로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간 형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크롬 장식들도 원래 아래쪽에 가있었는데 이게 중간부로 갖고 좀 더 이렇게 둥근 모양이었다면 이번 신형 모델은 좀 더 곡선 아 직선 직선 모델로 좀 더 단단하고 강인한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실내를 들어가 보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A6에는 더 보고 싶은데 너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는 아마 3.0 디젤이랑 3.0 가솔린 모델? 두 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두 개가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모델을 들여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젤 게이트 때문에 아무튼 완전히 새롭게 바뀐 A6를 살펴봤습니다 다른 부스로 가보시죠 지금 하나 잡은 herd의 흔들로서 이렇게 경상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